자 다음분 모실께요 탈락입니다 행님 수고하셨어요 자 감옥이 왔구요 예 이제 드디어 감옥이 왔네요 화장실타형 가겠습니다 레츠고 화이팅 일단 개인적으로 이 친구는 좀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감옥이 왜냐면은 제가 공개오디션 하면서 가장 열정이 있는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다른 분들도 열정이 있겠지만은 저한테 가장 열정이 보였어요 학교갈 때나 잘 때나 잠에 들 때나 꿈나라에서나 진짜 항상 탑회였습니다 이 친구는 이게 또 저한테 보였구요 그래서 이 친구는 개인적으로 합격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실력이 없더라도 진짜 합격했으면 좋겠다는 약간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분들도 다 열정이 있고 57 52 53 53 53 뭐 합격이다 57 56초 나왔네요 이건 합격이죠 네 무조건 합격이지 빨랐어 자 첫번째 56초 69 나오면서 합격했고 두번째 가겠습니다 어 깨끗했어요 이게 합격 합격 합격입니다 자 원투만에 일단은 첫번째 두번째 노루텍 익스프레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합격을 했는데 이게 또 모릅니다 마지막에 와서 3000% 빠질 수도 있어 아직 몰라요 갑시다 마지막 변마용 가겠습니다 1분 44초 99 아 근데 가자 저거하고는 항상 탈락하던데 불길합니다 아이 저 친구가 항상 가자 이래놓고 집으로 가버리더라구요 예 집으로 가버리고 예 자러 가버리고 탈락해버리더라구요 아 저 가자 저거 하지말지 저거 끝까지 약간 침착하게 가지 왜 꼭 가자 저거 하지 저거 할때마다 탈락하던데 화이팅 화이팅 제작 세작 실수 대탄은 52초 반해져 6땀 총 6 5 3 4 5 합격이다! 어? 잠깐만! 어떻게 되지? 아야 모른다 이거! 잠깐만요! 아 불안한데? 야 이거 45 아니야? 잠깐만요! 이거 탈락했거든요! 45점 오바!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! 가자! 하지마라! 징크스다 그거! 어! 파이팅! 마지막입니다! 과연! 아직 몰라요! 아직 몰라요! 초반입니다! 아니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몰라요! 근데 중요한거는 라인 좀 파줘야된다! 일단 베타 한 53정도 목표로 하고 첫렙은! 3렙 베타 한 53정도 목표로 해서 2렙대 조져야돼 이거! 아 개 떨리겠다! 진지! 아사비 바로 합격했으면은! 상관없는데! 한번 탈락을 했기 때문에 또 이제 마지막 기회거든요! 아... 느끼는데? 일단 보겠습니다! 아... 느끼는데? 아 괜찮다 아직 모른다 38 39 40 41 42 43 43 사형완신 통과냐? 어 통과라고 칩니다 일단 잠시만요 자 결과 확인하겠습니다 결과는 아 아 아 아 아 아 레전드다 진짜 자 이렇게 해서 감옥이 합격입니다 네 팀초 하겠습니다 드디어 프로페셔널 팀 합격입니다 신중헌 부 운동 선바네 ùng 선 어제 원낙